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여러분들 애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애플 이야기 한번 했죠. 애플 주가가 여러분들 다른 큰 기업들 주가에 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6개월 주가표인데 최근에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0불 정도 주당 200불 정도 하던 주식이 16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다른 구글이라든지 마이클소프트사라든지 이런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진 거죠. 이 며칠 사이에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애플 주식이 어떻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시 애플은 대장주거든요.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주식입니다. 그런 애플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한 11%인가 1분기에 애플 주식을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플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워렌 버핏의 버커시아 해스웨이라는 그런 투자회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플이 주총에서 이런 한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애플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애플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경제학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존, 그거 여러분들 아마존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걸 갖고 있는 메타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마찬가지고 애플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사람들이 아웃승이고 이제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런데 소위 이 회사가 파는 아이패드는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회사가 파는 아이폰을 아이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애플 주식을 냉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저 상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애플이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독점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며칠 전에 여러분들 애플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인 M4를 처음으로 탑재시킨 아이패드를 출시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거기에 보도를 보면 6월 달에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모델 AJAX를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를 공개하겠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애플의 주력 상품인 아이폰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LL 생성 AI를 탑재시켜가지고 출시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난리를 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여러분들 주요 상장지수 펀드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게 되면 전부가 애플이 1번 내지 2번 정도로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XLK라는 미국의 기술주 펀드의 대표 펀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보시게 되면 대부분 미국의 성장주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느 정도 비중인지를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이 XLK라는 한 630억 정도 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22.89%를 갖고 있고 애플을 21.17%를 갖고 있거든. 그다음 브로드캠이 4.54 엔비디아가 4.50이거든. 다른 모든 종류의 배당주가 아닌 성장하는 주식에 대한 펀드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을 보게 되면 지금 이 XLK라는 데는 조금 높습니다. 애플이 21.17%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기 총자산 가운데 투자자산 가운데 그러나 대부분은 5%에 10% 정도를 갖고 있고 대부분 1등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애플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좋은 회사 주식들은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당황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애플을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웨드부시라는 사람이 상당히 비중이 있는 사람인데 이 애플이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의 신형 모델은 아이폰 16의 생성 ai를 최초로 출시한 오픈 ai 사이에 채치 pt를 탑재해서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아이폰이 갤럭시와 마찬가지로 ai를 여러분들 탑재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이 마켓워치에 따르면 투자 전문 그런 매체죠. 웨드부시는 주말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로 애플과 오픈 ai 파트너십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애플 주가를 크게 부양시킬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iOS 18의 오픈 ai의 채치 pt 기반 ai 기능을 탑재하고 아이폰 16의 오픈 ai 채팅 상자가 내장되면 많은 주요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생태계와 함께 애플 생태계로 몰려들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부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의 주식들은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릴 때 이런 데 여러분들 좀 살 수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좋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런 결정을 못 내리죠. 주가가 내릴 때는 계속 내릴 것처럼 보이니까. 자 어쨌든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란 것은 확장된 신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확장된 신체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 가능성이 높죠. 자 여러분 저 오늘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방송 이렇게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오늘 여러분 김덕영 감독이 직접 집필한 킹덤 북서에서 나오는 건국전쟁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